오늘의 상대가 올해 보니가 뜨겁두겁다 보면 기축이 없나요? 그렇게 해서 나와보세요 나 밑에 좀 먹었죠? 나 밑에 좀 먹었죠? 밑에 좀 먹었죠? 번쩍 먹었다고 하면서 호박 하나 안되거든요 엄맛이만 먹었는데 호박 하나였잖아요 호박 하나였어요 호박 하나였어요 그가 뭐 호박 하나였어요 꾹겨서 넣었어요 아니 그냥 이거 빨리 안저고 뒤에 넣어주는 것처럼 첫번에는 괜찮을때 알았는데 아..그런 만두예요 그렇게 해서 넘치는가 딱바면 괜찮을때 알았는데 나름인데 진짜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한번만을 검문에 끓여야죠 한번만을 검문에 끓여야 되니까 넘어가야죠 고춧가루 끝 이렇게 퍽 빠지는 제자라면 더 Blech 고춧가루